네 안녕하세요 대왕의 시대 여러분 이번에는 제 3편 왜 원거리 무역은 없어졌는가 왜 육매올라인만 하는가에 대해서 툰바가 편 한번 해볼게요 툰바가 가지러 한번 가봅시다 가고 편집에서 유튜브로 올라갈거에요 일단 갈땐 왜왜왜왜 아 괜찮아요 어차피 저 스윗보고 하는게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노란 딱지 붙어도 되요 어차피 스윗볼려고 하는게 아닌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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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점에 타이밍 세천만점에 들어가는 것 세천만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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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넙 세천만점 재현이라기보다 요즘에도 6매만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6매만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효율이 극각으로 떨어지나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거지 동생국이 연기 어떻게 사야되냐 와 와 30개 25개 와 와 옆에 캐릭터 54개 사지네 오오 잠시만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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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